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말에 연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레일이 연천 구간을 셔틀 전철로 운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코레일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사업은 현재 동두천 소유산까지만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을 연천까지 있는 사업입니다. 용산에서 연천까지 1시간 40분,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선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이 셔틀 전철 형태로 운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천군의회가 최근 발표한 결의문입니다. 군의회는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코레일이 셔틀 전철 방식으로 운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그러면서 셔틀 전철 운행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연천 국민들은 동두천 소유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이곳에서 6량짜리 셔틀 전철로 갈아타야 연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천 직행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코레일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헬로티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예측 수요와 통행 패턴, 운행 시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열차 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열차 운행 계획은 개통 2개월 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6량짜리 열차를 발주한 이유는 운행 간격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성훈 의원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나 당초 계획대로 연천까지 10량 직계열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도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